안녕하세요. 2022년 1분기 보육뉴스 앵커를 맡은 윤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보육뉴스에 이어 이번에는 1분기 진행되었던 사업의 이슈만 모아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원선생님과 함께 진행해볼텐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선생입니다. 네 그럼 2022년 1분기 보육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원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수플레를 만들어보면서 부모님들 마음에 달콤한 시간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수플레가 부드럽고 달콤했다는 소문이 봄바람을 타고 동래구에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달콤해지는 기분입니다. 부산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동래구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개소식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역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래구입니다. 간단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재활용 화분에 상추 모종을 심어보며 동래구의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겠다는 에코 어린이집의 다짐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동래구에서 동래구청장님과 함께 케사디아를 만들어 보았다고 하는데요. 원 선생님이 사회를 보셨다고요? 네 지를 잡자 게임과 노래 퀴즈 맞추기 게임도 하면서 멕시코 요리도 만들어 보는 동래구청장님과의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가정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5, 6월 프로그램 신청 개시일에 동시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가 마비되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네 영여 프로그램 경우 3분 만에 정원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모 자녀 참여 프로그램은 신청 중에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슈퍼대디 서포터즈단이 동네 슈퍼대디 육아아빠단으로 새롭게 출범되었다고 합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2022년도 구군 다같이 육아아빠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4기 동네 슈퍼대디 육아아빠단 54명이 모집되었습니다. 4월 2일 발대식과 식목일 맞이 가족나무 심기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현재도 찾아가는 1대1 양육코칭과 온라인 에코미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건강한 아빠, 멋진 아빠, 행복한 아빠를 대표하는 동네 슈퍼대디 육아아빠단을 응원합니다. 다음은 자체부모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이 진행되었나요? 네 예비부모 힐링을 위한 달고나 마카롱 만들기 요리활동이 진행되었는데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 예쁘게 구청장님과 마카롱을 만들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동네의 꿈, 퀴즈세상이라고 불리죠. 아이팡팡 놀이터와 아이꿈 도서관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팡팡 놀이터에서는 새 봄을 맞이하여 체험실의 모든 쿠션 교체와 도색작업으로 새롭게 변신하여 이용자분들이 깨끗해진 환경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 해제 방침에 따라 5월부터는 회차당 개인회원 5가정에서 15가정으로 변경되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회차당 15가정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인기가 많은 아이팡팡 놀이터를 예약하시는 이용자께서는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아이꿈 도서관인데요. 1분기 신간도서 베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기 동료 세상, 아이를 사랑하는 일 등 인기 도서인이 도서관에 자주 놀러오세요. 네 저도 도서관으로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맘스어그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웨이팅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웨이팅박입니다. 올해는 기존 두 개 대여에서 플러스 하나 더 이벤트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선물 추첨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꼭 오셔서 1등 경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해도 되나요? 원선생님 같이 갑시다. 네 좋아요. 네 이어서 드림센터에 있는 놀이터와 도서관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네 드림놀이터는 규모가 소박하지만 주방놀이, 미용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함께 놀이할 수 있어 영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드림 도서관에는 나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 친화적이면서 아늑한 분위기의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드림센터는 안락교차로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안락동 근접으로 거주하시고 계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제 보육 사업 안내입니다. 원선생님도 시간제 보육 교사를 해보셨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네, 시간제 보육실은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네,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시간제 보육실이 두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명장점 얼수 시간제 보육실과 낭민점 만편한 시간제 보육실 두 곳입니다. 전문 보육교사 4명과 매월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또 동래구청장님과 함께한 행사가 많았는데요. 영유아 부모님들에게도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과 2021년에도 정말 많은 교육과 행사를 함께하였는데요. 앞으로도 구청장님과 함께하는 보육 성장 스토리가 기대됩니다. 네,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2분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보육뉴스 진행을 맡은 윤스타 원선생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